네, 종목들 살펴보니 그러네요. 나는 새도 떨어질 날이 있죠. 한동안 정말 날아다녔던 종목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보기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종목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짚을 수는 없는 게 삼성전자 때도 우리가 똑같이 겪었잖아요. 9만 5,600원에서 지금 육자를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수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다른 거 덱스터 위즈 엑스튜디오 날아가는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12만 원, 14만 원 목표주가 보고서 나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해서 무슨 슈퍼, 빅자가 보고서에 엄청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냐면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랑 인터넷 시대 이후의 메타버스 시대. 이게 어떤 동급 선상인지 아니면 메타버스 시대가 정말 시대를 바꾸는 건지 거기까지는 저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뭐냐면 뭐가 똑같다는 거냐면 그 당시랑 똑같이 이격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고 그 당시 삼성전자랑 지금의 메타버스 관련 주랑 이격이, 기술적 이격이 1봉에서 21선, 더 나아가서 월봉에서 20개월 선과도 상당폭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과열 지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증권사 보고서가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를 붙인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인터넷의 탄생과 모바일의 시대와 그 다음 메타버스 시대.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면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를 보셨죠. 카카오 전신인 다음, 그리고 지금 네이버, 그리고 그 당시 한글과 컴퓨터. 강남역의 테헤란밸리에서 몇몇 기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3, 4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종목을 메타버스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안으로 골라내실 수 있다면 지금 이거는 정말 잔 노이즈에 불과한 거죠. 그거를 발굴해내실 수 있다면 미래의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거를 지금 태동되는 메타버스의 작은 기업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미래의 카카오 네이버가 될 것을 아신다면 지금 이런 노이즈 필요도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데일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확률이 높게 조금이라도 맞춰보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문어나 참새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참새나 문어를 데리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확률 높은, 그렇게 비아냥, 틀리면 만약에 비아냥 되는 것도 감수를 해야 돼요. 어차피 저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럼 방송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그 동물들보다 낫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나 근거를 통해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초장기는 모르겠어요. 그게 카카오 네이버처럼 덱스타나 위즈엑스토리가 카카오 네이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0년 뒤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3개월 정도로 봤을 때 아주 과열권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과열권인 것들은 조금 실현을 해서 좀 안정적인 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전부 다 과열권이었던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정말 단기 테마로 대북 테마처럼 엮여서 그렇게 무너진다고 저도 그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북 테마처럼 아주 재무제표 엉망진창이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오르는 그런 건 아닌데 이 과열권인 건 맞아요. 위즈엑스튜디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송옥 주석하실 거. 나가자는 입장인데 멘트가 뭐였죠? 버텨랑 하나가. 버텨랑 아니면 매도. 도망가라. 매도인가요? 도망가라는가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매도를 하니까 제가 하도 해명병에 걸려서 그런데 매도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걸 매도라고 해버리니까 매도라는 게 이 기업이 아예 나빠서 쳐다도 보지 않고 아예 삭제해버려라 이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과열권이기 때문에 조금 피했다가 과열이 조금 식은 다음에 가자는 건데 매도라고 하니까 자기의 종목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위직 스튜디오 제가 좋게 계속 얘기했었어요. 계속. 제가 좋다고 지금 4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고 VFX 기술의 굉장히 대명사였고 지금 레몽레인이 12월 달에 이전 상장을 하거든요. 레몽레인. 레몽레인이 지금 코넥스에 있어요. 그런데 레몽레인이 주가가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승강제 개념이에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고 코스닥에서 또 코스피로 넘어가고. 원래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레몽레인이 12월 달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하는 그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슈를 짧게 누리려면 지금 약간 주춤거릴 때 빠졌다가 더 낮은 가격에 사서 12월 달에 그걸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2007년에 설립된 레몽레인 뭐하는 회사냐면 이게 드라마 제작 회사인데 위직 스튜디오가 원래 처음에 뭐하는 회사였어요. VFX 기술, 시각 특수효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여서 드라마나 영화 후반부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배우들이 다 연기를 해놓고 나면 후반부에 CG작업에 들어가는 그 회사였는데 이제 그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냥 플랫폼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전체. 메타 플랫폼 회사가. 그래서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제작사도 사버리고 만화 회사도 사버리고 기획사도 사고 지금 다 사고 있어요. 특수효과 회사도 사고. 그래서 지금 레몽레인은 성균관 스캔들이 제일 유명하고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 등 30여 편 정도 드라마 제작한 회사고. 위직 스튜디오가 2019년 7월에 50억 원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올해 2월, 3월에 장래 매수로 만여주를 또 샀어요. 그래서 레몽레인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고 자기네가 VFX 특수기술 회사에서 이런 드라마 제작 회사까지 갖춘 그 종합 어떤 엔터테인먼트이자 플랫폼 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몽레인 상장 전까지 다시 한 번 또 상승의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대신에 위직 스튜디오는 지금 좀 빠졌다가 조금 눌릴 때 다시 사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RSI라는 과열 지표가 92.71로 100이 지금 끝인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겁고 기술적인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좀 빠질 때 조금 기다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만 원이 살짝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 다시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관점의 매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데일리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타이밍에서는 일단은 도망가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좀 쉬어가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밸류 자체가 훼손된 기업이 아니고 성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 오늘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련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뉴도 그런가요? 오늘 다들 여기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너무 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투자들의 대가라든가 리서치 센터장처럼 1년에 분기에 한 번 나와서 1년에 그럼 4번 나오잖아요. 아니면 연말에 한 번 나와서 내년에 전망을 하거나 메타버스에 대한 거대 담론을 얘기하거나 만약에 저도 그런 포지션이라면 당연히 메타버스에 대한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일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좀 맞춰야지 어느 정도 중기적인 부분을 맞춰야지 저의 역할을 롤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도 메타버스를 좋게 봅니다. 그런데 뉴도 지금 매도견을 드린 게 뉴도 제가 좋다고 얘기한 종목이 이것도.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강풀 작가님의 원작 그 무빙을 500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뉴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VFX 계열사 엔진 비주얼 웨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즈 스튜디오는 VFX에서 시작해서 뉴처럼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까지 흡수한 케이스고 뉴는 뉴가 드라마 영화 제작사예요. 7번방의 선물도 히트를 쳤고 천만. 뉴가 드라마 제작회사인데 뉴는 반대로 VFX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이 경쟁이에요. 어떤 하나의 기술 회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 가지려고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 추세들이에요. 뉴도 이제 VFX 계열사를 엔진 비주얼 웨이브라고 아예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있죠.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너무 철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괴수들이나 이런 것들 다 이 엔진 비주얼 웨이브에서 그 VFX 기술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강영철 감독, 예전에 써니로 히트했던 감독 신작 하이파이브가 나옵니다. 뉴에서. 뉴에서 제작한 드라마. 영화죠. 그리고 강풀의 무빙은 스튜디오 앤 뉴. 이것도 뉴의 자회사예요. 뉴는 우리가 옛날에 보는 7번방의 선물을 제작하고 제작회사다. CJ엔터테인먼트 같은 제작회사다. 여기에서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밑에 많이 들어왔죠. 스튜디오 앤 뉴도 있고 뉴도 있고 엔진 비주얼 웨이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를 편입한 어떤 OTT 향 지금 세계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주식시장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그런데 이 정도에서 이제 조금 쉼표를 찍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도 좋은데 지금 계속 좋은데 문제는 신고가를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뭐냐면 2014년, 16년의 그 고점을 2020년 초반에 실패한 부분 있죠.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는 그 시기에 뚫어버렸거든요. 지금 뚫어서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가 깨져서 아예 던져버리는 무슨 IMF고 서우프라임이 와서 완전 버리고 도망가라는 외도가 아니고. 지금 이 여기를 다지는 작업을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머물러 있다가 좀 더 싼 가격에 매집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뉴가 OTT 향 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리라고 봐요. 앞서 말씀하신 위직 스튜디오 그렇고 뉴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쉬워가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데일리 출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와이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빌 얘기도 좀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거죠. 미리 사실 얘기해 드렸어요. 컴퓨터스와 게임빌은 지금 거대한 전고점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시기예요. 게임빌은 2015년에 19만 5천 원 거기 15년도 1월에 찍었던 그 가격이 있죠. 거기가 7년 만에 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15년도에 물리신 분이 만약 계시다. 15년도에 물리신 분은 만약에 계좌를 폈는데 여기 7년 만에 자기 자리에 왔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버튼을 누립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7년은 물려 계셨는데요. 15만 원에서 1만 3천 원을 갔다 왔는데요. 지옥에서 천국을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자리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빌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컴퓨터스 홀딩스로 게임빌이 그 사명을 변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19만 원의 벽이 15년도, 18년도, 20년도 계속 있는 그 자리잖아요. 여기서는 그 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다 좋죠. 지금 이 미래의 전설 4가 NFT를 결합해서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뜨겁게 이쪽을 민쪽이 게임빌이에요. 게임빌이 지금 그 하이브라는, 그 하이브랑 상관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하이브가 아니라 자기네 게임 플랫폼이 있어요. 하이브가. 스팀이나 하이브나 카카오 게임즈나 게임 올리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여기는 게임빌하고 컴퓨터스 게임들만 올렸는데 이제 여기 다른 회사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만약 만들면 미래 4처럼 여기에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 다 깔겠다. NFT 게임을 쫙 깔아놓고 소비자들을 모집을 하겠다. 유저들을. 이런 야욕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미 라인업이 6개가 확정되어 있어요. 크로매틱 소울 AFK 레이드랑 프로젝트 MR, 프로야구 NFT 버전. 이 자체 게임, 게임을 컴퓨터스에서 만든 3개 포함해서 타회사 게임 3개에 들여와서 6종 블록체인 게임을 하이브에 올리기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스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 내년에 나오잖아요. 컴퓨터스의 주요 IP는 서머너즈워예요. 서머너즈워 천공해성 아레나가 처음 1편에 나오고 턴지 RPG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년전쟁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크로니클은 MMORPG예요. 장르를 계속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을 NFT 게임으로 처음부터 출시를 하겠대요. 채굴에서 나중에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그 미르포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이브에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게임빌은 하이브라는 플랫폼을 점점 더 키워서 거기를 아예 NFT 게임이 통째로 모여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컴투스를 밀어주겠다 이거고 미르의 전설포처럼 미르의 전설포 만든 위메이드가 기축통화로 자기네가 만든 위믹스라는 코인을 키우겠다고 했잖아요. 마치 미국이 달러로 그 기축통화로 세계를 재패한 거랑 똑같아요. 그 기축통화를 갖게 되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만약에 기축통화가 되는 가상화폐를 누가 먼저 내놓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거든요. 지금 위믹스를 위메이드가 노리고 있고 게임빌드 자기네가 만든 코인을 기축통화로 만들기로. 그러니까 유저들의 판단에 따라 틀려지겠다. 누가 어떤 회사의 코인을 더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축통화에 힘이 생길 거예요. 위아나랑 달러랑 유로화랑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게임빌이 만약에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겠죠. 15년도 고점을 뚫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빌의 15년도 고점 그리고 컴투스의 한 10년간의 3번의 고점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본전 심리에 의한 매물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다. 조심해서 안 좋을 게 없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좀 주춤거릴 때 조금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물러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이라노에서 분석해드린 종목 모두가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너투로 함께하시는 분 아침에도 보고 오해에도 신선해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짱짱짱짱하고. 감사하네요. 지겨워서 그만 좀 나오라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점점 호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빅머니 일본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